오! 오! 오빠야! 오빠 왔어! 쟤 이 경우는 뭐해?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런 거 왔어? 꿀맛모닝 나 한번 긴장이 될까? 빨리 떨어질까봐 걱정돼 왜 두레임이 있어? 아, 지금부터 또 열심히 청소했었는데 왜 긴장을 하시고 그러냐, 은근히 긴장되네요 힘 빠질까봐 한 세 개 정도를 해봤는데 아까 너 매달리면서 달딜딜딜딜 떨어뜨린 거 아니야? 똥 뺄 때까지 뺐는데 아우 씨 아니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똥 내렸다고서 지똥만큼 나가네 똥 써야 된다고 위험운동 처음에 구경시켰는데 한 번 와보고 지금 두 번째 손 치고는 잘 되겠어 마크님 어서와요 자, 과연 핫도그 몸무게는? 88.2 80 88.2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 사람 몸무게는? 아니야 야 찍지마 올라와 제발 올라와봐 나 더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차식 귀엽는데 음식 좀 먹을 거 같은 거 이민! 도망가네 빠졌다고 또 좀 열심히 놓여야지 4 5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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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풀어야지. 8, 2, 3, 4, 3, 4, 4, 5, 6, 6, 7, 8, 9, 10.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자. 조금 핵팀인가요? 핵팀인가요? 해볼까요? 도전! 깜짝이는 게 있어. 아니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시작! 아아악! 아아악! 왜 이리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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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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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처음 해보는 컵다 힘들어. 울어. 나 같이 떨어질 뻔했어. 왜 말을 못하겠어. 왜 심지어. 깜짝 놀랐어. 나 근데 승부하자 진짜 못할 뻔했어. 얼굴이 보면 화려하고 흔들거려. 와 이거 어렵네. 아니 말을 못하겠어. 딱 매달리니까 딱 여보. 나 이렇게만 있어요. 우와. 맨티를 고치겠어 아무것도. 괜찮다. 지금 매달릴 것 같아. 성공. 어. 20만원 합방. 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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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성공했다. 뭐야 성공했다. 우와 성공했다. 아니 제가 턱걸이를 막 빨리빨리 하는 사이 아니고 나같이 턱걸이를 해도 이렇게 한다고. 어 낙수.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어우 손톱돌이 가려.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어. 준비되어 보면 될까요? 도대체. 아 힘들었다. 아 나 서서 서서. 등근육이 어딨어? 등근육이 어디있어? 어디? 등근육이 그게 등근육이야? 어디있어? 이왕 보여줄거면 근육이 딱 튀어나오고 보여줘야지 근육이 됐나요? 근육이 없네요 그냥 살이네 근육이 없어 이게 뭐 살이구만 이게 무슨 근육이야 등근육이 좋은거 아니에요? 다시한번 가까이서 찍어봐 아 참나 뒤에서까지 찍어 아 참나 그렇게 하니까 근육이 좀 보이네 따봉 감사합니다 오빠들 갑시다 미션한 쌍장 도다리는 도다리는 제가 지금 꽝이 없어요 낚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하니까 5시간 반 정도 하는데 보통 4,5시간 해갖고 도다리는 항상 2마리씩 잡습니다 처음에 3자가 나오고 그 다음날 4자야 꼭 여태까지 계속 그렸어 5일 동안 계속 그렸네 3자 나오고 나면 4자야 그 다음 오늘 재촉이 제대로 꽂히는데요 뽀거 안 나올 것 같아구요? 저거요? 숫자도 해? 수온이 더 올라가서 도다리 활동이 많아지면 뽀거가 안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 수온 떨어졌잖아 수온이 떨어졌는데 이곳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뽀거였어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뽀거가 안 나오면 도다리도 안 나와요 도다리도 안 나와요 신기하더라구요 도다리는 대단한데 근데 여기 뽀거가 많이 나오는 도다리 근데 여기는 뽀거가 사이즈가 훨씬 더 커 날씨도 좋고 한 마디 잡아보자구요 오 예 우리 건조놨으니까 입지를 오면 이렇게 봐야죠 아직까지는 입지도 없습니다 정해요 모든 맞ığı 아무거나 로겠지 으엣 어! 오빠야! 오빠 왔어 오빠야 중간대 오! 쭛! 우! 오! 으엣 우! 우! 차아! 아아악 백악 오! 쭛! 키워 무해 오 씨 지우야, 잡아. 오! 제발, 제발, 제발! 갑자기 왔다, 갑자기 왔다! 오, 왔어, 왔어, 오빠도! 야, 얘 옆에다 쳐! 옆에다 쳐! 이게 뭐야? 다 갔어? 뭐야, 도둠이야, 밖을? 뭐야, 도둠이야, 밖을? 어머! 다 갔다고? 얼마나 정도 다 나오는데? 다행히 나온다, 벗는다고. 우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나온다! 우와, 나온다! 우와, 뭐야! 도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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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둠이. 도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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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둠이. 엄청 큰데? 우와,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이게 끓어졌어, 진짜? 엄마, 반이 잘랐어, 얘, 오빠. 아, 끓어졌어, 먼 줄입시. 아, 끓어졌어, 뭐야? 야, 저만에. 우와, 이런다니까. 우와, 되게 크다! 오짜요, 오짜. 오짜, 오짜. 오짜, 오짜. 겁나 커. 폭봐봐, 폭봐봐. 우와, 돌도 미치 않았다, 이러면 이 새끼야. 폭봐봐. 폭봐봐. 바스키 안 꼽아놨으면, 작빨랐어, 낚시도 날라갔어. 바스키이 이러니까 바스키 꼽아라, 이래. 자, 혹독 오짜. 우와, 크다, 커. 자, 오빠들 잘 잡아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어이구 또 요런 놈이 여기서 나오네. 여러분 방생할게요. 잘 가라이. 잘 가라이. 잘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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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집에 가있었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 아 돌돌미였으면 좋을 뻔했다. 나오면. 돌돔 언제 나오나. 불렸죠 여러분들. 저게 원투 사대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돔데꼬라고. 돌돔데꼬라고 방생해줬어요. 돌돔데꼬라고. 저게 지금 바스켓 안에서 확. 그냥 끝난 거야. 날 꽂혀서 밑으로 날아가. 대단히 부닥쳐서 부러졌겠지. 작업하는 건데만 알아야지. 끝나면 피해. 피해. 오 왔다 왔다 왔다. 벌 풀렸다고. 오. 저 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지. 어머. 또 왔다 오빠도 중간대.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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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이번에는 도달인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보고 왔는데. 뽀아타고? 안 먹는 거면 살려줘야죠. 여기 뽀아타야. 뭐야. 오 오빠 배 온다. 뭐야. 이쪽으로 못 본가. 뒷힌 이거 꺾이는. 대기 타야 되겠네. 배 오고 있어요. 양쪽으로 장사 건지지 않았네. 얘는 한 번. 1번 때는. 1번 때는 괜찮아. 뭐야. 어. 뭐 걸렸어. 어머. 땡기니까 먹었어. 뭐가. 우와. 우와. 오빠들 땡길 때 갑자기 먹었어. 우와. 몰라 안 걸렸잖아. 처음부터. 어머. 뭐지. 어머. 땡기니까 먹었어. 어머. 신기하다. 우와. 오빠 땡기니까 먹었어. 어머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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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강화. 우와. 강화. 강화. 우와. 오빠한테 강화야. 강화다. 우와. 강화 나왔어. 강화. 시어 양식장이 있어서. 요만한 양식장이 있어서. 이게. 태풍에 옛날에. 탈출한 거예요. 어. 근데 얘가 좀 말랐다. 어. 강화. 이거 봐. 자광이죠. 자광. 우와. 강화. 이거 보이죠. 이빨 바깥에. 살짝 걸렸지. 보여요. 살짝 걸린 거. 44. 광화 44.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죠. 자. 방생할게요. 가길라. 똑백이. 아. 별거 다.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뭐. 도달 못잡아도 오늘은 뭐. 강화가 나오네. 의무의 깜물. 요기는 해도 되지 않나. 네. 이런 걸 많이 하더라. 여기 사람 움직이는. 뭐. 야. 뭐가 터쳤어? 한 번 때. 어. 살짝 끌어봐. 먹고 먹을래. 기다려 볼게. 자, 눈만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 붙는다. 그쪽. 그거죠? 한우면 한우면. 우와, 여기 왔어? 오, 큰가보다, 오빠들. 오, 큰가 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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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바로 꽂아버리고 있어. 우와, 진짜. 콧놈이야, 콧놈이야. 콧놈이야. 왔어, 왔어, 왔어. 콧놈이야. 우와. 여러분들아. 왔어, 왔어, 오빠들. 왔어, 왔어, 왔어. 오, 와. 우와, 뭐지? 와, 안 떠, 안 떠. 안 떠, 안 떠, 안 떠. 와. 뭐야. 와, 건너 들어갔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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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야, 옷장, 그냥 된다. 어머, 어떡해. 내가 다를까, 너희가 끌고 오기야. 어떡할래. 셀차가 오면서, 지금. 이렇게 빨리 돌입해. 셀차 주리 바라고? 그게 드롭봉 안 돼? 야, 드롭봉해볼게. 내가 주자려면 안 될까? 드롭봉해볼게. 오짜될 것 같아, 오빠, 너 오짜. 오짜못했다. 이야아! 나름이 지워봄 떼네! 그래! 아 맞다아! 빵 좋아? 우와! 빵 좋아! 빵 좋아! 우리 집단이다... 빵이 올라온 거 봐! 빵 올라온 거 봐! 빵이 빵빵해요, 빵이! 아 어짜 안되네! 아직 개보다 적네! 빵이 좋구나... 빵이 줘서 컵을 했나 봐! 빵 봐, 옆에! 빵 봐, 빵 봐! 빵 봐, 오빠도 옆에! 빵 봐봐 우와 얘는 필히 먹어야지 보여요 오빠들 빵? 우와 오늘 오짜 타짜 다 나오는구만 오메 자 오빠들 오늘 잘 잡아냈습니다 오메 잘 잡아냈습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으이그 똘국주라리 바다님 뚝배님 짠짠짠 짠짠짠 숭환 젓가락 치고 버렸다 버릇잠 보이나 오빠들 풍장 모르고 오빠 살짝만 내버려줬어 으이그 오빠들 저거 풀어줄대요 진워미살 풀어줄대요 맛있는 부분 알아요 풀어줄대요 풍장 부럽다 빵좋은 토다리 사짠데 으이그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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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그 독형은 머리 벌크업 해야돼서 묵어야한다 3일 금식 해승 먹어도 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바로바로 에이그 아빠 준대 그거 먹어 지렘살 제일 좋아하는데 쌓은거 안주니까 내려가려고 하잖아 에이그 개풍자 개 부럽노 토다리 사차 먹고 사실 이 부위는 조금 덜 적극적이다 지렘살 엄청 적극적이다 엄청 적극적이고 이 부위는 덜 적극적이네 이봐 이봐 이제 발로 장난치고 발로 장난치면서 먹을까봐 할까봐 먹을까봐 할까봐 또 뱉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는 엄청 적극적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는 엄청 적극적이야 네베살